오케이 그래서 지현이 쓰는 게 틀링이 많아서 다시 하고 있습니다. 얘는 뭐였더라? 오믈렛 아물렛 어떻게 쓰면 될까? O-N-E-N-E-T 응 아주 잘했어요. 아물렛 뭐야? 오믈렛 오케이 그러면 얘는 뭐지? octopu octopu O-G-T-O-P-U-F octopu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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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you want it? octopu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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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취 그래서 오빠의 소리 한 얼취 리치 리치 하스트 리치 아스트 리치 아스트릿지 아스트릿지 오케이 그 다음 문 쓰기 오 오는 우소리된다 목은 네 쓰기 CK CK는 항상 그소리된다 E는 네 네 네 넥 넥 오케이 쓰기 시험도 잘 치시구요 수고했습니다 네 네 네